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전남 지역으로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이후 점차 비가 오는 지역은 확대가 될 텐데요. 특히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, 전라권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.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이 비예보와 함께 곳곳에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. 내일 새벽까지 강원,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상권, 제주도 산지로는 최고 50mm가 예상됩니다. 낮 동안 습한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. 낮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30도, 전주와 광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. 인천의 낮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지역 고향은 32도를 보이겠고요. 경기 동부지역인 남양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남부지역은 29도를 웃돌겠습니다. 이번 주 내내 비와 소나기가 이어지면서 습한 더위도 지속이 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